입을 막고 남은 세월, 입 먹고 하라 도인은 집, 몸뚱이를 비우고 나갔다가 들어와 법문하기도 합니다 몸뚱이가 필요 없으니 내버리는 것이지 죽지 않습니다 공부를 하면 신통력으로 염라구 귀신들에게 잡혀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갓난아기일 때는 부모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공부도 처음 배울 때만 의지해야지 나중에는 부처님도 버려야 합니다 도만 닦아야 합니다 깨치기 전에는 안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 모아 놓아도 진정으로 아는 사람 하나 못 당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되어 바보들을 따라다닐 것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나만 못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독보, 홀로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봄에 씨뿌릴 시기를 놓쳐버리면 종자를 심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중에 씨뿌려 수확을 할 수 없듯 사람 몸을 잃어버리면 부처님 법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 지금 성부를 못하더라도 종자를 심고 인연을 맺어놓아야 합니다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간센보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세상을 다 돌아봐도 내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뿐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 고통받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죽은 뒤 무슨 몸을 받느냐가 문제입니다 죽지 않는 끝이 없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몸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미루어 가면서 공부를 해도 되겠지만 사람 몸 한 번 잃어버리면 부처님이라는 이름도 듣지 못합니다 나중에 피눈물 흘리고 울어도 소용없으니 입을 막고 남은 세월 이 먹고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좀 멀리 보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일생이라는 것이 하루 저녁 꿈인데 어찌 하룻밤 꿈 속에서 앞으로 끝이 없는 세상을 다 망가뜨리느냐 말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게으른 죄가 부모님 천만 명 죽인 죄보다 크다고 했습니다 세상 재주 배워 남에게 대접 받는 명리죄가 부모 억만명을 죽인 죄보다 커서 항하의 강물로도 시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남에게 대접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보처럼 미련하게 공부하려고 할 뿐 이 세상 일을 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때문에 지옥에 가고 호랑이밥 독사밥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해암 큰스님 입을 막고 남은 세월 이 먹고 하라 해암 큰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온당함에서 용명정진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세월은 정말 하살보다 다르다고 어느덧 저도 나이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큰스님의 본문을 다시 세우고 나서 힘없이 공부하여 엄청나게 생기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